5월 11일 날 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한 이 분양권 전매 행위 자체를 지금 제안을 더 강화를 시켰는데 과연 이 규제가 얼만큼 내 집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5월 11일 이 주택 전매 행위 제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기존 대비했을 때 기존의 서울권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전매 제안을 이미 강화를 시켜놨는데 자 지금 추가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때까지는 전매를 못한다 이게 이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인데 자 아시겠지만 기존 우리가 기존의 입주나 분양권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전매 규제는요 이게 뭐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고요 2016년 12월 6일 날짜 기준으로 강남 4구권의 분양권 전매 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6.19 대책 8.2 대책 또 2020년 2월 20일 거기에 요번 5월 11일 날짜로 했는데 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그러면서도 지방광역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게 5월 11일 날 발표됐다 그래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금년 8월 달 시행령 개정 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좀 법이 조금 절차상으로 조금 한번 훑어보면 자 2017년 6월 6.19 정책에서는요 강남 4구 외 21개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울 전 지역의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 제안을 했고요 자 8.2 대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분양권까지 이제 포함을 더 시켰고요 자 8월 27일 날에는 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 이 분양권 전매 제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부장권 전매 제안 여기에 이제 요번 5월 11일 날짜 기준에 보면요 자 여기 과밀 억제 권력과 성장 관리 권력 이거는 수도권 지역을 좀 의미하는데 여기에 자연보호 권력이 좀 있는데 자연보호 권력은 빼고 과밀 억제 권과 성장 관리 권력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광역시에 대한 부분이 적용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논평식으로 조금 풀이를 좀 해드리면 자 과연 요번에 분양권 전매 제안의 포인트 국가 정부에서 하는 포인트가 뭐였느냐 자 기본은 실수요자가요 투기 세력을 일단 방지 두 번째는 청약시장을 개편하는 겁니다 자 이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뭐냐면 자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하락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 제안다 그 의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 청약시장을 개편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얼만큼 내 집 마련을 만들 수 있는 확도 바로 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바로 이 정책의 의미를 두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격과 분양가격과 청약경쟁률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서 국가는 이 통계치를 가지고 뭐 투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투기 뭐 과열지구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분양제 우리가 보통 상한가 분양제라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을 세팅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 아시겠지만 분명히 국가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전매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 네 가지 항목의 통계치상으로 상승률이 높아지면 과연 내 집 마련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제 이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분양하고 청약하는 이 아파트들 중에는 어느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청약을 하냐면 당연하게 인구 증가 많은 지역 입지가치가 우수한 지역 그중에 교통역세권, 학군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된 곳 바로 이런 곳 세 번째는 바로 이 해당 아파트의 명품인지 아닌지 그중에 명품 중에는 브랜드 가치 뭐 일군 대기업이 만든 그런 명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는 곳 결국은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 그러면 공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투기자들이 몰리게 되는데 자 전매 제안 하나 가지고 과연 이 수요자들을 방지시킬 거냐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분양권 전매 제안 하나 가지고 과연 내 집 마련의 틀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50대 50의 퍼센트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급 자 지금도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 여러 가지를 내 대안을 좀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점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통하고 청약을 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 청약을 고려하지 마시고 기존 주택이라도 이 투자 포인트에 맞는 항목으로 투자를 하는 쪽 이쪽으로 좀 제안도 드리니까 이런 점 잘 좀 한번 키픽 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